톱스타 정준호가 올해 안에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한 매체에 따르면 2022년 월드컵 유튜브위원회 홍보대사인 정준호가 17일 남아공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던 중 올해 안에 결혼할 계획이 있고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. 정준호는 이날 자리에서 이제 결혼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상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해졌습니다.